이거 황토 웅미밥을 쓰면 고기가 두 배로 나와요. 한두 마리 잡던 사람이 네, 다섯 마리 잡더라고. 전부 다 어제는 그제 보내 놨는데. 9월 29일입니다. 아 무슨 환장이에요. 사실인데. 웅미밥하고 황토 웅미밥. 황토 웅미밥을 쓰면 고기가 두 배로 나와요. 이 아침 저녁은 춥잖아요. 그러니까 물이 맑아진다고 자꾸 투덜대. 그럼 투덜대 게 아니라 황토 웅미밥을 뿌리면 돼. 황토색이 있어가지고 물이 막 흐려져. 9월 29일. 그치 사장님? 강제우치가 황토로 바뀌어. 그렇지.